회차가 거듭될수록 구민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10월 14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제158회 강서지식비타민 강좌에는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식이요법 전문가로 활약 중인 푸드닥터 심선아 영양학 박사가 강사로 나와 내 몸을 살리는 영양 밥상을 주제로 강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심선아 박사는 이번 강의에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자들에게 필요한 식이요법 등을 알려줄 계획입니다. 이번 강의가 구민들의 건강한 삶과 활력이 넘치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찬 강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강좌는 23일까지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 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